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 임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주안의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두개동 총 19층 132세대로 아파트 등기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1호선 주안역이랑 도보로 3분 그리고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도아이씨 차량 5분으로 경기권 서울권 출퇴근하실 때 정말 용이할 것 같고 주변에 주안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천의 3대 번화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쇼핑 모두 즐기실 수 있고 주변에 초중고 다 갖춰져 있으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데 여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도 정말 좋습니다 지하 1층까지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어있고 지상 필러티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대도 정말 괜찮은 금액대로 나와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전실공간입니다 전실공간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좀 아쉬운 점이 중문이 없다는 것 근데 이쪽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추가 설치 가능하시고요 키 큰 장 3칸으로 넉넉한 신발장 되어있고 또 중앙에는 이렇게 유리로 거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모단정이나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띄웅시공 당연히 되어있고 외출하실 때 일괄소등 스위치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잘 되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을 지나서 전실 지나서 바로 거실공간인데 여기 평수대에 비해서 거실이 정말 괜찮게 빠졌습니다 길이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인용 쇼파를 둬도 넉넉한 공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면 제가 볼 때는 5,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TV아트월은 회색톤으로 멋진 타일로 마무리되어있어서 무드가 정말 괜찮아요 딱 깔끔한 느낌의 거실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를 선택하셔서 꾸미셔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깔끔하게 우물형 천장 되어있고 중앙등으로 LED등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집이 되게 밝아요 오늘 밤 날씨가 밖에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집이 정말 깔끔하고 화이트톤으로 밝아서 어두운 느낌 전혀 없고 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창 통창 느낌으로 정말 큰 창이 빠져있기 때문에 체감도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옵션이고 여기도 당연하게 환기 시스템 중앙 환기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도 곳곳 어디든지 환기가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월패드라든지 각방 온도 조절기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되어있고 자 돌아서 이제 작은 방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 중간방이라고 하세요 네 중간방 사이즈 정말 괜찮죠 이 정도 사이즈면 제가 볼 때 성인이 큰 침대 두시고 책상 하나 두셔도 넉넉한 사이즈로 빠질 것 같고 여기도 당연한 구성으로 환기 시스템 잘 되어있고 여기 보시면 창이 엄청 크게 나왔네요 진짜 크게 되어있어서 환기 걱정이랑 뭐 채광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가리는 건물도 없기 때문에 정말 트여있는 시야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면은 각마로 시공 잘 되어있고 여기는 각 방마다 각 방 온도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보일러를 각 방에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나가서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주방 가시죠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 딱 기역자 구조로 조리대도 정말 넓게 잘 빠져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공간이랑 그리고 이 가스레이지 코탑 공간이랑 분리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를 하실 때 답답함 없이 진짜 편리한 이동 동선으로 하실 수 있고 밑에 하부장은 좀 어두운 톤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더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냉장고 자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 옆에 가용도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나 이런 거는 따로 저쪽에 추가 구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식탁 자리 잘 빠져있고 위에도 식탁 등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아시죠? 주방창? 아니요 주방창은 이제 기본이죠 이쪽 조리대 쪽에 이 타일이 유광 타일로 되어 있어서 청소할 때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주방 옆에 이렇게 비타시문으로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공간감도 정말 넓게 잘 되어 있고 이쪽에는 제가 볼 때는 워시터 설치하고 이쪽에다 필요한 수납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빨래건조대까지 있거든요 빨래건조대는 이렇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도 창이 엄청 큰 창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빨래 널어도 채광도 잘 되고 환기도 정말 잘 돼서 빨래가 아주 잘 마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바로 주방 옆에 있는 제일 작은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작은 방에는 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은 방은 지금 DP 자체를 뭐 아이들 아니면은 서재 이런 느낌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3인 가족이다 싶으면은 부부 쓰시고 중간 방 아이 주고 여기에는 이렇게 꾸미셔서 옥방이라든지 이런 서재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이즈 엄청 작은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이즈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다용도실 세탁실이 바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각방 온도 조절기 그리고 황희 시스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여기 메인 욕실의 장점이 폭도 넓은데 거기다가 큼지막한 욕조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욕조가 들어가 있어도 이 폭이 작고 이 길이가 짧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욕조가 욕조가 정말 괜찮은 사이즈에 욕조가 들어가서 성인이 이용하기도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욕조 벽면 색깔이랑 그 파일 색깔이랑 이쪽 색깔이랑 구분을 둬서 조금 모드를 더 잡아주고 있고 젠다이 전방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변기 자리 세면대 자리 그리고 수납용품 확 둘 수 있는 수납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안빵 마지막 안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빵 사이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안빵 사이즈들을 줄이고 거실을 좀 더 넓히는 추세인데 여기 아파트는 안빵 사이즈를 정말 괜찮게 넣었어요 밑에 사이즈 나가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정사학교입니다 정사학교 대략 여기 사이즈가 얼마나 괜찮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각방 온도 조정이 잘 되고 시스템에어 거는 안빵에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을 한번 보여주세요 창이 이게 안빵인데 창이 이만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조그만 투룸 거실 창보다 더 아니 크다고는 좀 그렇지만 견져도 진짜 작지 않을 만큼 큰 창이 들어가 있어서 환기는 물론이고 거의 다 체감까지도 완벽하다는 거 여기는 제가 볼 때 킹 사이즈 침대 두 개를 하고 공간이 남을까 아 넉넉합니다 정말 넉넉하게 잘 빠져 있어서 너무 좋고 이쪽 보시면은 욕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샤워는 가능하지만 엄청나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서 가벼운 용변이나 세면 세족 하실 때는 그래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또 하나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오오 그래서 수납이라던지 짐 같은게 좀 많으신 분들은 이쪽을 뭐 팬트리 공간 같은 형식으로 장을 짜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투리 공간이 진짜 여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투리 공간이 정말 괜찮죠 자 이제 거실로 나가서 제가 마지막 브리핑 마무리 클로징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괜찮은데요? 그럼요? 오늘 깔끔한가요? 네 깔끔한데요 자 오늘 저희가 나와있는 곳은 인천 주안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문양 현장에 나와있고요 요즘에 인천에 신축 아파트는 물로군인거니와 신축 현장이 정말 없어요 근데 주안에 주안역 바로 도보 3분으로 이런 괜찮은 현장이 나와있다는 점 정말 괜찮고 감정가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 노출은 좀 어렵지만 분양가 자체도 다른 현장에 견지어도 정말 괜찮은 금액대로 나와있으니까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많이 주시고 저희가 밑에 정보 텍스트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진짜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들이TV 임신창이었습니다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akap해보겠습니다 땅 CHYOU 전자물맛 3,2 3 1 2 2 0 2 3 5 3 6 6 4 5 5 7 4 5